휴일에 쏟아진 기습적인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봄을 코앞에 두고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고요. 서해안과 영동 지방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간, 제주 산간의 최고 7cm, 충청과 경기 남부, 경북과 호남 지방은 최고 5cm가량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도 1도에 머물겠고요.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북쪽에서 확정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맑겠지만 서해안에는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 발달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포 영향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 낮아집니다.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 1도, 대구 2도, 광주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에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